지금 이 순간 나만의 꿈이 나만의 소원 이뤄질지 몰라 여기다 오늘 지금 이 순간 지금 이 순간 말로는 뭐라 할 수 없는 이 순간 참 아무나는 힘이 떠나 다 사라져가는 연기처럼 멀리 지금 이 순간 마법처럼 날 묶어왔던 사슬을 벗어 던진다 지금 내게 확신만 있을 뿐 남은건 이제 예수님 뿐 그로 많았던 피난과 고난을 던치고 이뤄서 세상으로 부딪혀 맞설 뿐 지금 이 순간 내 모든 걸 내 육심마저 내 영혼마저 더 걸고 던지니라 바치니라 애타게 찾던 절신한 소원 절신한 소원 절신한 소원을 위해 절신한 소원을 위해 기록 신이 여러 마지막으로 한글자막 by 한효정 정말 이런 무대를 만날 때는 뒤에 말을 잇기가 참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. 뮤지컬 지키랜하이드의 두 주역이죠. 홍광호씨 그리고 김소연씨의 무대 함께 하셨습니다. 요즘처럼 우리가 노래를 한다는 것, 특히 노래를 잘한다는 것에 대해서 관심이 컸던 때가 없었던 것 같은데요. 스스로 정말 근사하게 멋지게 노래를 잘한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 또 누군가의 노래를 듣고 정말 가슴이 벅차오르고 눈가가 뻑뻑해지고 뜨거워질 수 있을 정도로 진한 감동을 느끼는 것 그것만큼도 행복하고 또 값진 순간도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. 이번 무대에서 여러분께 어떤 특별한 감동을 전해드릴지 굉장히 궁금하고 감사합니다. 너희 buds